쏘아 아 시발 새끼들아 개새끼들 왜 이렇게 다 돼? 설마 더 있는거 아니지? 어 권총 마지막 업데이 업그레이드 템을 먹었습니다 오 좋아요 권총 총알 좀 야무지게 살게요 와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 야 플라즈마 커터 업그레이드 있네요 뭔가 더 강력해지겠다 판매 해주구요 어 어 16,000 얼마가 있다 그러면은 플라즈마 에너지 텐을 야무지게 삽니다 78발 좋습니다 갑시다 권총 최종 진화할 수 있어요 이제 이제 나갑시다 네 나갑니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자 헤이 고글 조명 켜 아 되있구나 이거 흉강등 켜까? 흉강등 뭐지? 아 됐어 됐어 다 됐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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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다 됐어 자 지으장 지으장 야무지게 해주고요 세이브함도 더했습니다 자 여기서 야무지게 템 먹어주고요 허감도 안 켜도 뭔가 무드있는데 게임이랑 어울리는데요 지금 방송 20시간 돌파했어요 뭐야 여기였어? 아 저기구나 에잇 대책 아 개같은 대야를 떠들어야 되네 아 근데 저걸 어떻게 뽀개지? 여기서 이걸 뽀갠 다음에 아니 팔다리가 있는데 팔들을 돌면서 핵만 뽀개면 되는 것 같아요 얘 지금 동그라미로 있네 맞죠 동그라미로 이렇게 둥그렇게 두르고 있잖아 얘 지금 둥글래잖아 둥글래 내 방향으로 다 있을 것 같아 원형으로 길들이 있더만 그 이유가 있겠죠? 저장 한번, 뒷장 한번 가볼게요 뒷장 그거 아까 톱같은 걸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못하나? 개설하지 마시고요 자 갑시다 아니죠 여기죠 가자 가자 여기 피하는 거죠 피하고 다시 와서 도망 도망 다 주고 자 숨 쉬어 주고요 산소 채우죠 산소 채워 주죠 아이고 아이고 다 자르면 안 되나? 오케 보겠지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호흡 호흡 한번 홀고 지나가는거 흘려주고 이대로 진행합니다 맨 끝에 가서 저것만 포기면 되겠죠 포개 주고요 자 홀고 올거에요 홀고 오는거를 피해 주고요 자 밑으로 간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완벽하게 터졌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아아 와 뭔데 와 이 다음 페이지가 이 다음 페이지가 존나 어렵다 어 이 페이지는 나도 상상 생각도 못했네 도르마무로구만 어 그렇지 괜찮습니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엔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자, 터졌죠? 깔끔하게 자, 다음으로 숨 한번 쉬고 갑시다, 에너지 채우고 자, 이거 위에서 또 확 읊겠죠? 밑에서 피해주죠? 호자 턱트린 다음에 가까이 가서 활성화 시켜주고요 자, 여기서 때려요 마음껏 마음껏 때립니다 공 피해주면서 자, 오오오오 피구를 약간 한다는 느낌으로 살짝 아팠어요 벌써 반피나 따라 버렸죠? 자, 터트려주고 자, 잠깐 어지러우니까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이제 포자가 나오죠? 피해야겠죠? 자, 피해줍니다 자, 이거 피해주고요 자, 차분하게 다음 뭘 해야 되는지 봅시다 어어어어어 안되 안되 안 돼! 일단 숨 쉽시다 숨부터 쉽시다 숨 쉬어 주고요 어? 어디로 놀아야 되는 거야 대체? 오お~! 오우 알면서도 당해버렸다 밑으로 오 gentle 으우 으rail 자 위로 피해주고 숨 쉬고요 잔해를 제거해라 아 잔해를 제거해라 오케이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나 이제 알았어 제발 저거를 없애라는 얘기잖아 오나요? 자 위로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좀 남았다 야 이 개새끼 아 깜짝이야 얼마 안 남았어 제발 캐논이 뻑뻑했다는데 숨쉬러 숨쉬러 숨숨숨숨 어떡해 10초 남았어 누가의 한숨 호재를 내뱉으면 요거를 내가 쏴서 오케이 터뜨렸어 터뜨렸어 끝냈다 끝냈다 뒤졌다 야아 야아 와아 리바이어던 제거했습니다 와아 짜릿짜릿하다 지렸다 진짜 이거 여러분들 인정? 잘했어 이거 다 지렸어 지렸어 저장 완벽하게 저장 저장 완벽하게 저장 저장 난 못해 나는 이거 맞추는거 아니거든 하아 이 큰 우주선을 나 혼자서 다 고치고 다니네 이러고 더 센게 나타나는 듯 아니야? 그러겠지? 흠 빡세게 나다 12 챕터까지 있어요 지금 8초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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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메이크 래야 어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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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대단하다 오 프라이 흠 밸링 밸링 빨리 가자 그만 대화해 자네를 피해서 쑥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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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의장 바로 지의장 할게 지의장 지의장은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지의장은 갑시다 먹을만한거 없나 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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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놈들은 매우 빨라 긴장 넣지마 어 뭐야? 어 걔 근데 다 안 죽이고 오지 않았어? 아 죽였어 얘가 지금 방금 건들었는데 이거를? 분명히 껴져있다 이거를 뭐해? 아 다른 데로 가네 아닌데? 일로 가는게 맞는데 아 새.. 새.. 새 권전지 새 권전지를 가지고 가라이 맞네 새 권전지 아 시끄러이 새끼 새 권전지가 어 노드 역시 다 뒤져봐야되요 새 권전지 이거 뽑아다가 슬라이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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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가 더 견텐지 볼까? 더러운 새끼들아 어? 누가 더 견텐지 한번 봐? 어? 더러운 괴물새끼들아 됐어 됐어 됐다 올라갑시다 됐다 올라갑시다 미시무라의 생명과학 담당자 테렌스 카인 복사 교단에서 마크를 연구한 사람 소리를 만지기ire 은근히 살아임놈들이 있네요 은근히 살아임놈들이 있네요 저장한지 좀 됐는데 제발 어 봐라 피곤해 어 다행이다 수술해 줄게 수술 그거 떼봐 팔 어이구 뭐야 뭐야 뭔데 같이 불 때문에 터져도 같이 터 아니 아니 수술 팔 그거 떼갖고 혹 떼주려고 그랬더니 이 새끼가 어이없는 새끼네 터지면 안 된다 터지면 안 된다 방사능 위험이 돼 터지면 안 된다는거야 터지면 아주 큰일이 난다 저것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시켜야 겠죠 에헤이 에헤이 이러면 안 된다는거지 오케이 알았어 아 이러면은 정말 팔에 있는 훅을 조심히 떼야돼 충격 없이 한마디로 수술을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수술해 줄게 종양만 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세로로 뗄 것인지 가로로 뗄 것인지 세로로 뗄 것인지 아 이거 환자분의 세로로 떼드려야겠네요 계속 놓고 한마리 더 올 것 같은데 이걸로는 안 끝낼 것 같은데 저기 있으시네 아 환자님이 나오질 못하고 계시는데 환자님이 나오질 못하고 계시는데 나오질.. 어 지금 되게 빡세네 아 누가 안 맞는다 아니 왜 왜 여기 있는 거야 이 새끼 자 가만히서 가만히 있어 힘든 하지마 힘든 하지마 힘든 하지마 탄두를 처리하라고? 탄두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야? 아 얘를 설마 잡아서? 아닌데?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거 부시는 거 맞는 거 같지? 오.. 저희도 차단되는 거 같다 오케이 됐어 됐어 탄두 사출 탄두를 사출하라 자 우주 바깥으로 쏴버려 핵은 나쁜 것이야 비핵화 좋았다 핵은 나쁜 것이예요 갑시다 지의장 지의장을 내줘야 합니다 자 챕터 나인 자 챕터 나인 이 새끼들 돕는 방법은 아주 잘 알고 있지? 저거 진짜 웃기네 아직 쫓아올 시가 못 cruise 이 새끼들 czas다 lay 시가 못 지의장 지의장 휘배낭 애 행 지의장 뭐야 이 새끼는 경기가 고장 났나봐 장비가 개꿀 개꿀이 아니지 저거에 애가 죽어주잖아 내가 저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오케이 아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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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although 앞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파멀구역으로 자 가는 곳은 저 mouths 쪽지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 봅니다 바로 . . . . . . . 잠시만요 사진을 찍어드릴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네 훅 존나 멋있네 근데 그게 안 맞는다 네 훅 조나 멋있데, 근데 그게 안맞는다 카이 무슨말인지 알겠지? 네 훅 존나 멋있네 근데 그게 안맞는다 개새끼드라 아씨 존나게 맞아버렸네 와 빡세다 맞아붓다 야무지게 맞았다 아 스테이시스 코어 좀 쓸걸 스테이시스 모을게요 이게 배 Awful 샤오 핸드힐 Rinne surf 환수 hole 와왕 으흐 으흐 섹시하다잉 죽고 너 너 죽어라 으흐 뭐 더 있나요? 아까 그 스피드 빠른 놈들 어우 어우 일단 이 톡질이 제일 잔이로 야 이 씨발군들아 죽어 이 개새끼들아 죽어도 안죽어? 와 뭐 또 있어? 대단하다 대단해 흐어 흐어 뭐야? 던질까도 없나? 헤헤 도망가야디? 헤헤헤 이거 먹고 너 일로와 니 덩고에다가 때려주겠어 조금만 아 씨발 뭐야 뭔데 아 에휴 이게 뭐냐 이 김덩어리 대새끼 이거 자 자 뭐 던질거 없나 일단은 놀라봐 거기 고대로 있어잉 고대로 가만히 있어봐잉 내가 죽여줄게잉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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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에헤헤 순서가라는게 있는데 어이구이구 무슨 주먹질을 그렇게 하나 사람이 어 저 김사장 잠깐만 좀 기다리게나 자네에게 줄 선물이 있는데 말이야 에? 저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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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더 바로 지금이야 똥구멍에 응 나 있다 아 아아 야 어 이걸로 안죽는다고 이거 해봐 안대 김사장 왜 좀만 기다리게나 한대 어어 없어 없어 스테이지 스코어가 없어 시발 됐다 잡았다 잡았네 잡았네 아이고 너가 전 얘 얘 얘 얘 이거 걸렸네 노드 노드 잘 빼먹었구요 노드 잘 빼먹었구요 쥐어장 쥨 Anh 쥨OO 뽑아야되는 느낌 되겠구만 자 그럼 이럴때는 그저 맥반석 구이가 되어버렸네 통구이 그대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져버렸구만 아예 얘 아예 안꺼지는데? 뭐야 아예 안꺼지잖아 어 저거 그러네 상자 이렇게 쓱 끌어와가지고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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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렇지. 그만해라. 그만해. 나도 참을만큼 참았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라. 불 켜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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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phone-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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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찾았다. 그만해. 어 흐흐흐 쏘쏘쏘쏘쏘 쏘쏘쏘쏘쏘쏘 쏘쏘쏘쏘쏘 호호 얘 이건 막았고 저기 엘베 가동시키기 전에 여기꺼 아이템은 먹고 갑시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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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 호호호 좋았어 또 돈 먹었고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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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호호 호호 호호를 막아주지요 앉아넣고 빠르게 oples 카이 호호 strengthening 순 моей 투으흐흐 에헤헤 댐벼바 이 새끼야 너는 불에 타 죽을꺼야 고마워 어? 정말 고맙다 자아 헤헤헤헤헤헤헤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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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맞는데 장사가 되어버렸다 노드 다 먹었습니다 노드는 다 먹어버렸습니다 좋구요 갑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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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아이고야 이거 아쉬웠어 어이구야 싱귤레이리 오케이 싱귤레이리 코어를 가져왔습니다 고어웨이 워닝 워닝 어서 탈출하십시오 워닝 어서 탈출하십시오 아 또 LG 인터넷이 터졌습니까 이거 에반데 어쩐지 갑자기 순식간에 시청자수가 200명 단위로 확 줄어버리더라구요 왜그런거 내가 재미없겠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어이구구 빨리 그렇게 으악 구isiej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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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다행히 으앰?! 오와 저 저 저장을 좀 할 수 없을까요? 저 너무 무서워요 난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오 오 내 무섭다 안 먹은 아이템 없죠? 이 와중에 아이템을 챙기는 센스 주인공 버프 때문에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 어쩜 가는 길이고 이 길이었군요 한타임 걸고 가자 자 갑시다 이 길이로구만 날카로운 걸 조심해야 돼 아이자 날카로운 것을 조심해라 오 오 날카로운 걸 조심해야 돼 아이자 어 이곳은 아까 그곳이잖아 아이자 젠장 아슬아슬했어 죽을 뻔했지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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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아 가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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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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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 도망쳐 지우장을 해주고 바로 이곳이로 그만 아니 무슨 소리세요 흥미진진해가지고 잠을 못자는데 다시 보기를 지금 이 플레이 싫어하는걸 다시 보기로 본다면 잠을 못자죠 오히려 너무 흥미진진해서 잘 수가 없죠 챕터 10입니다 이야 미쳤네 아주 야무지게 진짜 12챕터까지 있는건가요 14챕터까지 있는건가요 13챕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2챕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은 한 1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근데 빨리 깨는 게 무슨 상관 무슨 뭐 저기가 있겠습니까 재밌게 잘 플레이하면 되는 거지 내가 즐겁게 플레이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어쩌죠 저는 빨리 플레이까지 하고 즐겁게까지 해버렸으니 이게 정말 야무졌구만 아주 야무졌어요 자 탄 좀 삽시다 항상 부족해요 백발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백발 좋아요 갑시다 오케이 고우 이야 다 연결이 되는구나 하긴 우주선이니까 길게 생긴 우주선이니까 아까 땅바닥에 뭐가 있었는데 아이템 그거 좀 먹고 갈게요 여기 나쁜 놈들이 있었는데 말이지 오랜만에 4번 무기로 멋있게 으에에에에 에에에 에에에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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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져갈 것은 없습니다 다시 첫 부분으로 돌아왔네 이곳을 보니 아주 감회가 새롭구만 아 주아 아이템이 낭낭하구만 작업대에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아 맞아 원총 노드 몇개죠? 노드 5개 뒤졌다 이제 플라즈마 커터 마스터를 할 수 있겠구만 좋아 좋아 투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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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팍킹쉣 플라즈마 커터 최종형 플라즈마 커터 네 커터입니다 근접 공격으로 엎드린 적은 처치할 수 있다고 근접 공격이 좀더 업그레이드가 됐나? 좋아졌겠지 보관 공격으로 엎드린 적은 공격이 선구로 엎드린 할 수 있겠지 하늘은 수류 데이터 현재 스프러를 하는ní 로드 5개 장면에 설레지는 배드 6개 크루 데이터은 포탈이죠 하나. 괴물들이 이제 설칠 수 있는 포탈을 만들 준비를 다 했다는 말입니다. 이 포탈이 열리면 이제 인류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겠죠. 그 전에 제가 막을 겁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4시 50분에 일어났어요. 낮 4시 50분. 지금 깨어있은지 26시간 정도 되어있죠. 약간 좀 정신이 아득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신력으로 또 버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앱 안찍는 것도 챙겨주고요. 걸어갑시다. 아주 좋습니다. 안 챙긴 것이 있는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챙겼습니다. 가시죠. 안 챙겨주고요. 못 볼 줄 알았지? 바로 봤고요. 갑시다. 열 수 있는 캐비닛이 아니구만. ACEBITY 저장 저장 견전지 아 이 건전지 가져와야되는데 건전지 보신 분 있으세요? 어 일로 가라고? 승무원실 가서 열쇠 잡기 아 이 건전지를 찾아야되는데 아 여기서도 이렇게 시련을 주시네 아니 아 당황스럽네 건전지가 없어 아 여기 있으려나 아 이거 완전 큰일났다 아 이 건전지를 못참고 있네 아 아이고 큰일났다 아 건전지 못참으면 이거 막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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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큰일 나고야만 하십니다 큰일났다 큰일 나고야만 하신다 큰 전지가 없어요 아 아 아니 여기서 뭔가를 가져오는게 맞나 미니깽 같은데 이거 미니게임 아니야? 건정지 여기 있잖아 아 여기서 하는 거 맞네 이건 뭐야 이거 뜬거야 에이 여기 있었네 난 미니게임인줄? 안죽어? 나 바쁜 사람이야 문 열어 아주 아주 바쁘다고 어? 가자 엔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니까 굉장히 기분이 묘하네요 솔직히 사실 이 게임하면서 그렇게 막 크게 헤매는 부분도 없었어요 그죠? 지금 세이브 하면은 플레이 타임이 나오던데 제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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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모이렴 우리 다 같이 모여봐 한번 하하하하 좋습니다 아주 이야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아참 나 지금까지 플레이 몇시간 했을까요 플레이 타임이 어? 8시간 54분 왜이렇게 헐 9시간 3분 했어 굉장히 빨리 끝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게임하다가 멈춰놓고 밥도 먹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빨리 끝내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저게 순수 플레이 타임을 표시해주는 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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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빌이라는게 네크로몬프와 인간의 완전한 단일화 유전자적 단일화를 뜻하는거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프로메테우스에서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 매우 닮아있네 머서 박사도 결국은 자기 지인중에 누군가가 죽었나봐요 소중한 사람이 죽었는데 저승과 이승을 이어준다고 생각을 하나봐요 이런것들이 하나의 의식이고 그래서 머서 박사는 미쳐버린겁니다 음 아이고야 아아 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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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어 이새끼 아아 나 진짜 니가 지겹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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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안에 파밍할 템이 좀 있네요 파밍 못참지 이런 좋은 파밍팬들이 있다면 참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파밍 못참아 자 전마 이름이 헌터구나 자 전마 이름이 헌터 자 전마 이름이 헌터 랄가 안녕 헌터 헌터 안뇽 헌터 안뇽 헌터 안뇽 목표 업데이트 임무가 이상하게 나와 점점 점점 이 외계의 문명에 먹히는 것인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게임이 가십시다 외계 언어가 막 이렇게 나오던데 뭐야 뭐야 자 갑시다 이 느낌 뭐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네요 커피 때문인지 아니면 게임이 끝나가서 그런건지 심장이 엄청 두근두근거리네요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네요 커피 때문이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느낌 처음이거든요 그게 루피의 기어세컨드 각성한 것이다 정말요? 몇차각성까지 하나요 인간은? 오랜만에 30시간째 게임 있는 것 같은데 기분이 이상야릇하네요 덩굴을 파괴하랍니다 덩굴 덩굴의 호자를 발견을 해서 파괴를 하라는 것 같은데 호자가 어딨을까요? 일반 숙소에 덩굴 파괴라고 돼있는데 호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 나도 마커에 홀린것이 아닌가 우와 노드다 노드 좋아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집중을 해봅시다 집중을 해서 마지막까지 잘 들려야죠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저장 깔끔하고 저장 스페이시스 충전해주고요 이 포자를 없애라는 것 같애 그죠? 여기 이 포자를 내가 가야될 곳은 일반 숙소에 덩굴을 없애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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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를 다 제거하고 아 이렇게? 덩굴의 뿌리는 어디일까? 덩굴의 뿌리는 어디일까? 찾아보십시오 덩굴의 뿌리 어 노드 덩굴의 뿌리 덩굴의 뿌리 찾아봅시다 여기 여긴가 있을거 같거든요 지금 덩고래 뿌리 여깄다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네 없앴다 이 모든 덩고래 뿌리를 없앴구요 오 나갑시다 그가 오고있어요 그가 오고있단 말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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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을 향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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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로 가라고? 덩포를 또 파괴하라고? 자 이 덩쿨의 또 뿌리를 찾아서 어? 뭐야? 어? 저거다 저것이 바로 마커잖아 마커 파괴까지 얼마 남지 않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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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심장이 아프다 막 덩쿨이 어디서 이어졌을까? 자, 뿌리를 찾아가 봅시다 이게 어떻게 여졌을까 이까지 여졌거든요? 동쿨이 아статочно 동쿨이 어디 있을까 동쿨...오리가? 승무원이 자꾸 처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위 빼 왜 웃어 왜 웃어 왜 왜 왜 웃으세요? 웃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웃지마세요 멋지네요 정말 쏘 쿨하시네요 자 이 뿌리의 끝을 찾아가보면은 이건가? 이걸로구나 야 깼다 깼다 자 뿌리의 끝을 찾아가보면은 이건가? 이거로구나 야 깼다 깼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악 파악 이야아아아 파악 쌯 쏘우 파악 거의 다 잡았는데 이러면 어디서 두시작이지? 아까 그 손무원 웃는 부분? 전기톱이 확실히 깔끔하네 아 권전진 오는곳 저기있네요? 아주머니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장면이요 네네네 네네 바로 그거에요 네 감사합니다 꼬바도 아주 멋지네요 가거라 권전지를 가지고 나갑시다 자 권전지 붙여놓고서 저기다가 놔두고요 자 포자를 포개야됩니다 포자 자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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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노? 뿌리 어딨노? 여기 있었네 뭐야 에바지 뭐 그렇게 달라들어 미친놈들아 아니 발업질럿이 3마리는 좀 에바 아니야? 아니 발업질럿을 3마리를 붙이면은 난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 이야 이씨 좀 좀 너무하네 아 정말 좀 심했네 좀 적당히 좀 좀 다시 아까 그 장면에서부터 들어가시고 좀 그만 버티고 좀 들어가라 좀 어? 에이 씨 발 정말 아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아이 제가 진짜 죄송한데 마지막 마지막으로 아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진짜 아주머니 너무 죄송해요 마지막입니다 아주머니 네 더이상 보여달라는 얘기 안할게요 자 아 역시 아 이제 좀 질리네요 네 이 장면 조금 질려요 아 개끼 그만 부리고 죽어라 자 받아놓고 자 만반의 준비를 합시다 재장전도 다 해놓고 자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읍시다 어 이거 이거는 이건 몰랐다 진짜로 이거는 진짜 몰랐다 어 몰랐어 몰랐어 멋졌어 그거 아주 멋있네 이렇게 자 이제 포자를 없애주고 고맙습니다 자 자 숙소 대단히 자 자 진짜 그 자 지녁 자 자 자 자 자 죽어 제발 죽어줘 부탁할게 나 진짜 나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나 더 이상 한 말 안 할게 제발 나 좀 살 수 있게 좀 해주겠니 나 더 얘기 안 할게 미안해 총알도 없어 힘도 없고 어 뭐야 뭔데 아니 아 씨발 진짜 문 없가 아 이거 아니지 아 씨발 뭐야 아 개같아 아 무슨 자동문 이 따위야 와 나 그 아줌마 또 봐야 돼? 아 선 앉아있어 봐봐 똥 싼데요 와 엄청 뜨겁다 여기 세이브 파일 음악 게임이요? 그거 뭔지 몰라요 나 머리 감았는데 나 아까 샤워하고 나갔던건데 나 샤워하고 나왔던건데? 왜이렇게 머리가 진짜 떡조 보이냐? 안녕 락스로 빤거 아니에요 이따가 이나메 하려고 어, 이나메 하려고 이거 이거 노방종 왜 하냐고요? 이거 그 뭐지 데드스페이스 그냥 편향, 편왕 하려고 하는거에요 참, 언니 막상 아까 처음에 잠이 안오더라고 그래서 너무, 너무 늦게 자버렸네 그래도 오빠는 아예 못잤으니까 근데 문득 오빠랑 다랑 좀 많이 닮았더라, 이렇게 보면 휴방한 날 겜방송? 오늘 겜방송 어제도 나 못했어, 어제 좀 늦게 일어나는데 오빠가 이거 데드스페이스 나온거 컴퓨터로 계속 이제 뭐 알아보고 하느라고 좀 아, 나는 오늘 방송 좀 쉬고 해야겠다 했는데 왜냐면 내가 오빠 컴퓨터로 방송하니까 근데 막상 오늘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근데 이거 끝내면 쉬어야지 쉬어야 강아지 털 잘 빠지죠 사실 강아지, 뭐 털 잘 빠져요? 아니면 털 잘 안빠지는 강아지가 어떤거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말이 안돼 강아지는 다 털이 빠집니다 리아, 리아는 내가 안 흘려고 하면 지금 도망가 놀고 싶다고 이따 제 방송 오시면은 제가 리아 안고 방송하거든요 24시간? 그니까 지금 24시간 다 돼가 22시간이야 지금 이제 어 똥 싸러가서 노래 듣나봐 노래 소리 듣네? 들리네 주아 순하죠 리아주아 방금 산책도 나갔다 와가지고 그 뭐지? 방금 진짜 딸배 헌터 마려운 사건 있거든요 이따 제 방송에서 썰볼게요 며칠 쉰다고 말 안했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겠지요 솔직히 이거 이렇게 안 자고 하는데 안 자고 하는데 이거는 참 이따가 방송에서 썰볼게요 오늘은 날씨가 푹하더라구요 좀 하도 추워서 요즘에 추웠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방금 나갔을 때 좋던데? 오빠 똥 싸러 갔어요 어 이분은 주영스터구요 어 귀여워 이 표정을 삼촌들한테 보여줘봐 주아야 주아야 주아는 리아 중에 누가 더 이쁘냐구요? 그런거 절대 없지 약간 근데 리아는 되게 보면은 이쁘고 주아는 막 귀여워 죽겠어요 그런 느낌? 좀 달라요 둘이 어 리아는 막 이쁘라 이런 느낌인데 주아는 막 귀여워 죽겠어 막 둘이 성격이 좀 느낌이 다르지 얘는 워낙에 애교도 부리고 리아는 약간 나 이뻐 해 주겠니? 약간 이런 느낌이고 주아는 나 이뻐해 줘 해줘 이런 느낌 그리고 주아가 워낙에 사람 잘 따르고 해서 다들 주아 이뻐해 리아는 좀 내 주영바랑이고 엄마 바랑이고 현녹 행님님 하나 감사합니다 주아도 물어 물은 적은 한 번도 없긴 해요 근데 강아지는 물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 라는 말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한 번도 문 적은 없어요 아직은 6년 동안 잘 쐈어? 오빠 아 이거 이거 저기 뭐야 많이 묻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저기 튀긴 거야 튀긴 거 저 뭐야 그 그 많이 아니라고 좀 알았어 아 손 씻으면 저기 한 건데 왜 그래 손 씻는 소리 들리더라고 어 아 죽겠다 진짜 존나 힘드네 이거 갈게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네